11. 팀의 멤버 네, NCT가 펼치는 신나는 두뇌운동에 도전 C-D고든 벨! 전 MC를 여기서 하게 되었다는 정말 영광스럽고요. 네, 우리 9명의 NCT 멤버들이 다 좋는데요. 9명이 지금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팀이 되어 세계의 게임을 통해 최종으로 골든벨을 올리는 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아! 이겼네! 팀의 구호를 먼저 외치는 이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데요. 지금부터 각 팀의 사람들은 외칠 구호를 정해주세요. 간단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그건데? 쥬 존대? 쥬? 쥬 할까요 그냥? 그럴까? 어떻게 할까? We never lose! We never lose! 근데 이거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쥬 하자! 쥬 하자! 마정찬 어때? 마우찬! 마우찬? 마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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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즈? MC즈? MC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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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안 찰지인데? MC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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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할까? 우리.. 자, 저거 뭐 할까? 뭐 할까요? A로 할까? A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음민 어때요? 음민? 음중! 인가! 인가! 아 미안하다 그러면 저희 쪽부터 구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팀! N팀! 1, 2, 3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우리 팀 꼭 익힐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다 맞추겠다 A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게임을 만나볼 건데요 꼬꾸마 퀴즈 아하 마실지 모르겠는데 동심의 재구성 아 그래서 MC 아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역시 오늘의 정답소녀 대신 NCT 막내인 제가 정답소년이 될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께 문제 정답 맞힐 수 있는 힌트를 드릴 건데요 제 힌트를 듣고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의 질문에도 답을 못 맞힐 경우에는 타 팀의 기회가 넘어갑니다 아 오케이 모두들 저희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주세요. 좋아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짧은 인터뷰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마크 씨가 퀴즈를 정말 잘 맞추시잖아요. 오,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반호법이긴 했는데 혹시 오늘 우승할 자신이 있는지? 지성이 언어를 제가 또 잘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제가 또 그걸 캐치를 해서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핸드리 씨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팀원들이 주 조합이잖아요. 연습할 때 뭔가 재밌었던 비하인드 있나요? 갑자기? 주 팀 비하인드 뭐 있을까요? 네, 우리 무대 할 때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어 보였어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채연 씨. 네. 저 어사절해 했었잖아요. 어사절해하고 더 어색해진 채연이. 아니요, 왜? 왜 그랬을까? 아니, 그때 되게 친해 보였어. 아, 그래요? 아니, 다 연기였어. 오우. 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리액션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마음을 읽으실 자신 있으신지? 아.. 오늘은 한 번 제가 어사지에 그거를 한 번 만회해 볼 수 있을지 한 번 기대를 해보면서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갈까요? 와우! 와우! 제가 엔테인부터 차례대로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어.. 하얀 점이 생각나요. 하얀 점이 생각이 난다고요? 어.. 생물인가요? 무생물인가요? 와.. 이거 진짜 잠깐만요. 너무 애매하네. 예? 진짜 이거 답 들으면 내 말을 이해할 거 같은데.. 그냥 애매하다고 해. 어 진짜 완전 애매해. 오케이. 다음. 그럼 다음이다. 이제 태용이 형. 디지몬인가요? 포켓몬인가요? 하하하하하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하하하 디지션 MC 봤을 때 제 한국말 수전 아는 거 같아요? 아 팬들이 형이 알 거 같아요? 어. 이거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알아요? 그럼 쉬운 거 같아요? 야야야. 아예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엉덩이에 하는 점이 있나? 제 일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나요? 어.. 형의 행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성이 많이 보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 보이는 거구나. 동물인가요? 곤충인가요? 하하하하 와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어? 이 장소 안에 있는지. 어? 뭐.. 포함도 되죠? 뭐 공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정답을 해야 되나 이제? 네. 이제 한 번. 여기 안에 있다고? 하얀 점? 하하하하 이게 어린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린 시점으로? 약간.. 네. 넌센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약간 여드름인가? 저의 시점. 어? 어? 소주와 깊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아.. 여드름 맞죠? 야 맞는 거 같은데.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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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도야 니가 해봐. 여드름 해보자고. 어 니가 해봐. 아.. 정답! 여드름! 와.. 어? 너무 틀렸고요. 아.. MCG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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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씨는 마지막으로 이걸 언제 봤어요? 두 시간.. 한 시간 전? 에잇? 망했네? 믿을 수가 없어. 두 시간 전에요? 힌트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진짜 세게 한 번 줄게요. 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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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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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플러스! 에잇 플러스! 태양! 에잇 플러스! 에잇 플러스! 에잇 플러스! 달! 아!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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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플러스! 별! 별! 별 아니야?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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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조금.. MCG MCG! 카오닝스터! 카오닝스터! 두두! 두두! 혜성! 와 그거.. 그거에요. MCG! MCG! 별똥별! 에잇 플러스! 우주! 정답입니다. 하얀 점! 뭐야? 하얀 점! 리액션 그게.. 우리가 보통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그게 하얀 점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들을 때 근데 밤하늘에.. 정말 힘수가 너무 좋았어요. 에잇 플러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하얀 별이.. 두 시간 전에 봤어요? 우주를.. 차에서 오면서 봤어요. 오.. 여드름이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하다. 여드름도 뭐.. 우주가.. 여드름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바로 다음 문제 갈까요? 네. 재밌다. 이번에 C팀 처리해요. 겉과.. 네. 속이 달라요. 어? 이마크? 직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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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크? 어.. 어.. 그러면.. 음식인가요? 오.. 맞을 것 같아. 맞았죠? 어? 정우 알지 알지. 이 느낌 그대로.. 정답 해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잘하셨어요. 군고구마. 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땡. 땡도 아니고 너무 땡이다 방금. 무슨 색깔인가요? 봉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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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란색? 어? 맞혀도 돼요? 아 안돼 아직.. 이제 하나씩 남았죠? 질문. 무슨 모양이에요? 어.. 예를 들면 뭐 동그라타 아니면 뭐..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생산모양이에요. 아! 마크! 나 바로 정해놔야 돼? 아니지.. 겨울빵. 정답? 외쳐도 돼요? MCG 붕어빵. 붕어빵? 진짜요? 네. 안 바꿔요. 정답입니다. 너무 쉬웠다. 지성이.. 지성이 미주가 된 질문들이네. 그러네. 네. 바로 T팀 갈게요. 어렵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NCT. NCT. NCT! 오케이. 잘해 잘해. 팀 이름인가요? 어.. 그럴 수도 있고.. 제 질문이 뭐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팀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저인가요 아닌가요? 어.. 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대답이에요? 하하하하 밀당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밀당을 세게 하시네. 그럼 그냥 정답 해? 해봐. 질문 하나 더 해. 질문 하나 더 해? 대충 몇 명 돼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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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은 넘어요. 아.. 너무 대충이다. 저게.. 정답? 바로 정답? NCT. 진짜요? 예.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예. 아.. 너무 쉬웠다. 아.. 우주가 뭐야? 진짜.. 아.. 갑자기 생각하면 우리 하얀 점점.. 근데 잠깐만. 우주가 살아있나? 그쵸? 그래도.. 애매하긴 하지. 우주 안에.. 우주 안에.. 다음 바로 애인팀 갈게요. 예. 와.. 자 지성이 관련된 거. 노.. 손이 노래죠. 우와.. 이건 딱 나왔다. 정답 해도 돼요? 어.. 오 바라봐. 정답. 귤. 이건 딱 그건데? 어.. 바로 정답. 한 번만 틀려주면 안 돼? 아.. 오케이. 정답. 레드 향. 정답. 할라보. 정답. 할라보. 정답. 정답. 심슨? 아.. 정답. 군고구마. 자 정답. 스펀지밥. 스펀지밥. 스펀지밥? 아 아깝다. 아 오케이. 디와이. 핸들이 맞힐 수 있지? 정답. 아 피카츄? 아 아니야? 정답. 귤 해봐. 귤. 우리 기회 없어. 귤. 귤이 아니라 귤이에요. 원래 귤. 정답.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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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아니에요. 귤. 정답입니다. 바로 시티. C팀 갈게요. C팀.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헨드리. 우리 끝났어요. 작아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 이게. 지성. 지성 얼굴 쪽에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나 이거 아니야? 이게 일을 못했어요. 뭔 말이야. 아우. 뭔가 그럴 법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니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특정. 어.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디냐고요. 아니. 이거만 알려주면 돼. 특정 장소에서만? 저기요. 그 질문은 그거 바꾸는 거야. 근데 너무 애매한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지만. 예리하다. 어. 이게 살아있어요? 뭐요? 물건이에요? 어. 그럼 살아있어요? 물건이에요? 아니 사람이. 질문 하나만 하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 R인가 R? 아 알겠다. 무슨 색이에요? 다양해요 진짜. 아니. 아니 뭐해. 이게 힘들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아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대요.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대요. 다음 주에서 볼게요. 아 나 패스하면 안 돼요? 신박하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없어. 아니 그게 질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질문. 그게 질문이야? 아니 질문을 했는데. 아 나 할게요. 회사 안에 있어요? 처음 본 적이 없어요. 아 질문은 못 했어 이 팀이. 좀 아쉽긴 했다. 전혀 감이 안 왔어. 숨을 쉬나요? 살아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작은데 사람이 어떻게 돼? 눈사람. 아니 뭐야? 들렸습니다. 에이플 에이플 에이플. 바로? 네? 아기. 쥬. 아 땡.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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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쥐. 쥐. 쥐 손톱 먹으면 사람들잖아. 정답이 아니라 국어로 외쳐주세요. 생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드릴게요. 진짜 가까웠어요. 엠시즈. 트윙. 엠시즈 엠시즈. 트윙. 쥐. 햄스터. 정답입니다. 그치? 사람이. 쥐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지석이분들이 저를 햄스터. 잠깐. 그럼 지석이가 햄스터구나. 그랬으면 햄스터. 햄지성. 아 난. 아 그랬으면 내가 쥐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바로 동심의 체구선 마지막 문제. 티팀. 오케이. 우리 동점이야.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다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인가 물건인가? 와, 잠깐만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든 거 다 애매한데.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걸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필요한 거다. 색깔이 뭐예요? 와, 이거는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답한 질문이 없잖아요? 하긴 했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안 느껴요? 진짜 애매한 것보다. 근데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 뭐지? 어, 이 말을 언제 써요? 와, 이거. 어, 보통 스케줄 할 때 많이 써요. 스케줄 할 때? 어, 뭐야. 잠깐만, 살아 있다고 했나?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잠깐, 우리의 대답들이 다 뭐야? 너 지금 뭐 했어? 우리가 스케줄 할 때 필요한 거야. 약간 내 생각에 산소 아니면 물. 알 만한데. 예를 들어서. 몸 속에 들어가요? 어... 아니야. 오, 산소 아니면 물은 아니네. 일단 정답 맞추면 된다. 오케이. 지문 타령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 이거 지성이를 생각해야 돼. 지성아. 지성이랑 칼내 한소. 제 입장으로. 정답! 커피. 오, 정답 하는 거예요? 어, 정답. 커피. 커피요? 주! 아, 커피이 필요하죠. 블랙. 틀렸어. 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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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정답하고 싶네. 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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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답, 반정답. 엠시즈. 주! 우리 차례. 그러면 조금.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거울이랑 비슷해요. 어? 거울이랑 비슷해요? 물 아니야, 물? 어? 거울이랑 비슷하다. 유리, 유리, 유리. 어? 아냐, 아냐. 유리랑 비슷해. 에, 오케이. 에이. 메이크업. 투! 노 노 노 노 노 MICHAELZ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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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G. 나 한다고? 핸드폰! 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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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울이랑 비슷한 거 안 했어. 나 진짜 해봐도 돼? 나 진짜 그냥 해볼게. 셀카. 아, 포카, 포카. 어? 포카. 아, 에이! 에이! 포카! 포카. 틀렸어요. 아, 뭐야? 에이블 에이블! 포카리 스웨트. 스토카 포카. 뭐야, 이거 뭔 대답이야? 아, 잠깐만. 어, 죄송합니다. 투! 수 앨범 아 에이플 아니 에이플 카메라 렌즈 쥬 시티즌 아직도 뭐 어딜 보자 한결하고 한결하고 잘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화보 사보? 뭐 그런.. 아 엠시즈 SNS 아니 에이플 에이플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을 정답을 안 해쳤어요 에이플 에이플 물 모르겠어 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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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 더 해봐 셀카 셀카 필터 에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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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셀 정답입니다 정우 형 할 거 아니야? 아 뭐야 뭐야? 아 뺏길 뻔했다 셀카 정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형이 포카 아 아 스트레스 아 야 그래도 너가 맞췄는데 아 이거 저희 그냥 만족하면 제가 맞췄어요 아쉽다 저희가 맞췄 거예요 동심의 재구성 라운드는 엔틴 2점 야 근데 역시 재현이가 잘하네 야 우리 꼴등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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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에 동요가 되면 안 되네 네 바로 두 번째 코너는 명탐정 범인을 찾아라 워 예 예 예 예 예 이 코너는 한 팀씩 돌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연기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아하 네 연기하는 팀은 다른 상황에 놓인 한 명을 맞출 수 없게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하고 맞추는 팀은 혼자 다른 상황에 놓인 상대 팀원을 맞추셔야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수리 시간 동안 사내 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고 행동 질영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적 잊지 마세요 네 뭐 시작하기 전에 또 인터뷰 시간을 가져와 볼 건데 샤오진 씨 네 재현 씨를 좋아한다고 꾸준히 언급하셨는데 뭐 특별하지 뭐야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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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지만 같은 팀이에요 저 행복했어 뭐야 뭐야 아니요 잘생겼고 그리고 저한테 진짜 항상 큐리 파트 나와요 아 근데 큐리 파트는 별로였구나 진짜 고마워 샤오진 너도 유니버스 킬링 파트 잘 들었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노 네 아역배우 출신인데 연기에 자신 있으신지 없습니다 아 그땐 어떤 식으로 연기했어요 그때요? 딱히 연기라고 하기 좀 그런 것들이어서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연기한 기회는 거의 없어요 앙팡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추럴한 거야 근데 그건 진짜요 네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연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에이 에이 연기를 진짜 인생의 연기다 리오 그 다음에 성찬씨 네 혹시 막 거짓말할 때 티가 좀 나는 거 얼굴에 저는 얼굴을 하나 안 바뀝니다 오이 진짜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오케이 얼굴이 안 바뀌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마피아 같은 건가요? 뭐 커피 커피 뭐 까나리가 있으면 세 팀이 한 팀이 동시에 나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딴 팀은 맞추는 거예요 까나리가 맞춰서 네 바로 해볼까요? 네 좋아요 Let's go 근데 어차피 연기를 다 해야 돼 같이 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응 너가 하면 될 거 같아 연기 들어갔어 지금 벌써 좋아 좋아 띠 네 이제 N팀이 서로 누가 연기를 할지 이제 상해가 끝났는데요 바로 라운드 1 갈까요? 좋아요 보여줘 잔 시간 스타트 우리가 시키면 되나? 마음대로 마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 명씩 마셔주세요 우리 헨드리 컴온 헨드리 컴온 헨드리 컴온 연기 잘해요 헨드리 오 오 진짜 있다 마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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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상큼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얘가 없는 척하는 데 있네 제노 씨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이거를 교묘하게 빨라 얘는 입도 안 됐어 방금 입으로 하는 거 다음 TY 오케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안에 있는 물로 가글 해주세요 가글이요? 가글이요? 시간 지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먼저 하세요 내가 하세요 힘들이다 가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오 오 오 뭐야 가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이랬는데 있으면 대박인데 진짜 뭐 진짜 이랬는데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런 거 해도 돼? 컵 한 손으로만 들고 점프해주세요 오 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얘 진짜였어 넌 제노 아 이것도 아 나머지 아 나머지는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나머지는 모르겠고요 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핸들씨 한 번만 더 마셔주세요. 뭐 더 볼 게 있나요? 네, 제안 시간 끝이라고. 아, 오케이. 아, 핸들이 귀여워. 네, 그럼 이제 두 팀이 정답을 상의해서 정답 말해주세요. 아, 제너 없는 것 같은데. 제너 없는 것 같은데. 제너 없는 사람. 근데 이랬는데 핸들이 형 아니면 어떡해? 그니까 나는 솔직히 헷갈리는데. 누가 봐도 핸들인데? 근데 뭐가 확실히 나오긴 했거든. 아, 어디? 두 명이 없는 사람이랑 두 컵이야. 두 컵을 찾는 거야. 아, 두 명이 컵이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람 찾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람 찾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일단 두 명이 모였어. 그 다음에 물 없는 사람 두 명이야? 한 명, 두 명. 야, 진짜 없어요, 봐봐. 아니야, 태용이 형인 것 같아. 나, 너, 너, 너 믿을게. 아니야, 아니야. 제노다. 네? 아, 몰라. 정해서 말해주세요. 정답? 오케이, 오케이. 제노인. 제노. 그러니까 물이 없다. 오케이, C팀. 하고 싶은 것 같아. 저는 태용이 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갈렸나? 웨이척 텐스트로.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야, 잘했어. 야, 잘했어. 뭐야, 맞았어? 야, 잘했어. 야, 근데 제노 잘했다. 야, 나 제노 잘했다. 너 안에 물이 있었어. 어,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잘했다. 아, 뭐야. 진짜 잘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C팀 1점, T팀 0점으로.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박스랑 물건 있는 박스. 야, 일단 모여봐봐, 모여봐봐, 모여봐봐. 나 이건 더 쉬운 거 아니냐고, 소리나잖아. 야, 이거 들고 점프, 이거 한 번만 시키려는 그거 아니야? 흔들어보라고? 흔들어봤는데. 흔들어보세요. 뭐라고? 흔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없는 데, 나는 없는 데, 나는 없는 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확신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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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o. 아, 진짜 행복하다. 야, 이거 형 범인 지금 정우야. 이미 여기서 티가 나. 아니야, 이미 연기는 시작한 거예요. 야, 틀이가 빨개졌어. 그게 봐봐요, 퀸. 이미 연기는 시작했어. 다시 바꾼다.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지금 마크 표정이, 마크 표정이 무슨 표정이었냐면은, 어? 나 진짜 했는데? 지금 마크로 바뀌었어, 지금.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는거죠? 그쵸 저도 몰라요 제때없어 제때없어 정답 오케이 이제 C팀 뷰룩해서 상의가 끝났죠? 네 누가 없는 사람을 찾는거야 네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와 빈 박스가 있습니다 카우크다운 시작 제한시간 시작 마크형 세 번만 흔들어주세요 어떻게 강도 약하게 해도 돼요 앞뒤로 약하게 하셔도 돼요 하나 오케이 어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3분만 버티면 돼 마크형 있다 마크형 있다 정우형 랍다운 10번 해주세요 10번 10번? 헬스탕 헬스탕 팔 떨린다 야 이거 시간 걸려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 건 남겨 앤드리 뭐하고 싶어? 오케이 한 손으로 머리 위에 가지 돌아요 다같이 다같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가지고 한 손 내려오 저기 시간 안 끌게요 손가락 색깔 조심 손가락 색깔 손가락 색깔 손가락 색깔이 뭐야? 약간 정우 형 안 맞게 돌아요 가벼워 보이는데? 일단 마크 있는 거 같아 마크 형 있어 어 마크 형은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마크 손가락에 쥐 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한 명씩 열어가지고 안에 뭐 들어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연기력으로 극복해요 연기력으로 극복해요 일단 뭐 들어있어 마크야 야 벌레 뭐야? 벌레야 나는 정훈이 뭔데? 저는 약간 스트로폼 비슷한 거 있어 야 정훈 진짜다 성철이는? 성철이는 스트로폼 있지? 저 아무것도 없어요 존소 찍어야 해요 취향 잘ich 이렇게 잡아본다? 아 그렇구나 괜찮다 항상 괜찮았겠다 오케이 덜 갈게요 가보자 이게!". 오케 제한시간 끝입니다 얘들아 형초국 올래? 이제 맞춰주세요 형 이거 뭔데요? 마크 정우 형 있으면 나 transmission 생분기를 계속 들고 cauliflower 너는? 저는? 나는 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마크 일 것 같은데 나는 알 것 같아 아닌가? 이것 좀 어렵다 확실히 뭔가 있을 것 같던 사람은 있어. 마크. 마크. 우리 팀 정했어요. 마크는 힘줄이 들어가 있거든. 저희 팀은 정우 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빈 박스가 정우? 정우 형. 그러면 우리는 성찬이로 가자. 그래. 나도 정우인 것 같긴 한데. 그래 가렸네요. 근데. 정답은 바로. 안 돼 여기서 진짜 마지막. 마지막 바꿀 찬스 드릴게요. 진짜. 나는 진짜 마지막. 우리한테만. 아니 아니야. 나는 진짜 마지막. 이게 내가 진짜 교란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범인이 누구예요? 그거야 본인들. 저희는 안 바꿔 볼게요. 우리 마크로 바꿔볼까? 재미로. 그래. 성찬이 있어 마크로. 성찬이부터. 저는. 있습니다. 앨범. 범인이 있었어? 아 너무 무거워. 어쩐지 이렇게 들을 때 노래 써. 톤이. 왜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형 들었을 때 되게 가벼워 보였어. 나 되게 무겁고 들었어. 뭐 들었어? 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1점이야. 2점. 야 우린 다음 거 안 맞춰도 이기겠다. 마지막 10점 차례입니다. 핸드셋이다 핸드셋. 음악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음악에 맞춰서 리듬 타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누구 누가 할 거야? 우리는 계속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 왜?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진짜 맞출 수가 없어. 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나갈 때 나가기 전에 누구를 범인이었어? 원래 계속 정해졌어. 계속 정해졌어. 너 너무 티나 진짜로. 아니 얘가. 너 진짜 너무 티나. 내가 없는데 나 진짜 있는 척 잘할 수 있다고. 바로. 너는 그냥 표정 못 받아야겠어. 근데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바꾸는 척 했는데 그대로도 그때로 됐어. 내가 다 안 들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타이밍이 다르게 되었는데. 아 뭐야. 왜 지훈이 형만 보는데 다른 색이야. 어? 아니구나. 다 달아요. 다 달아요. 더진이 범인이구나. 더진이 범인이다. 바밤. 네 노래 켜주세요. 좋은 노래 켜주세요. 6인마 아니에요? 어 어려운데. 갑시다 갑시다. 어 쟤. 에이 아 씨 앰프 에이 아이야. 어聖 call 홋스에 선거 쪽 출시됩니다. 멜로키소 제 1회. CT 골든벨 골든벨.. 골든벨 보전전에.. 으으으으 steadily 축하해야 stairui에 ㅅ ㄴㅅ 예로키소 그리고